안녕하셨어요. 선생님. 네, 일단 저 국은 끓였고요. 저희 이제 잡채, 버섯 잡채 준비하고 있고 언니가 선생님, 근데 미역국에 고기 들어간 거 좋아하시나요? 네, 저 고기 미역국 좋아하세요. 어우, 그래도 기본... 기본 맛이 안 날 텐데, 지금. 간은 안 하셨죠? 간은 안 하셨죠? 네. 해야 돼요, 이제. 소금 간을 하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. 국은 간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간을 하려고요. 간을요, 네 가지 염분으로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. 네 가지 염분이요? 간장, 소금, 진간장 그리고 고운 소금. 지금 붉은 소금 넣으셨죠? 그다음에 국간장. 국간장 넣었어요? 넣었어요? 안 넣었어요. 그럼 뭐 넣었어? 아, 칸 안 했다니까, 아직. 임신해서 입맛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? 근데 아까부터 짠맛이 강하긴 해. 더 넣으면 안 될 거 같지 않아? 그치? 딱 좋은데? 네? 네. 네? 할렐루야! 할렐루야!